저는 이 클렌저가 메이크업 리무버 기능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이제 메이크업 지울 때 아이랑 립 제품은 또 따로 써야 되잖아요 굉장히 성가신 일이에요 피부 진정, 보습, 유수분 밸런스 케어 한 번에 하는 일석삼조인 똑똑한 클렌저입니다 클렌저를 고를 때도 이렇게 자극이 없는 걸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걸 좋아해서 메이크업 리무버랑 클렌저랑 제품이 따로따로 눈, 입 이렇게 따로 지우고 이중으로 지우고 너무 귀찮고 너무 번거로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건 짜잔, 짜잔 이 제품이에요 되게 클렌저인데 클렌저같이 생기지 않았죠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건 메이크업 리무버 그리고 클렌징 기능을 같이 해주는 유해 성분이 없는 착한 클렌저입니다 이게 메이크업과 피부 속 노폐물을 깨끗이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기 때문에 클렌저 하나로 충분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피부 트러블과 뾰루지의 진정 및 향염 작용에 탁월하며 저자극, 피부 진정, 유수분 밸런스 조절 기능까지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효과적인 클렌저라는 사실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산뜻한 이 느낌 건조하거나 반대로 유분기가 번질거리는 그런 피부 민감해서 아무 클렌저나 쓸 수 없는 민감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 트러블로 자주 뒤집어지는 피부에 사용하면 좋은 친구입니다